해충... 해충 서식지 와 존나 무서워 뭐야 오우 쉣더 홀리 마드 파더 깜짝이야 이 진드기 새끼들 칼들아 뭐야 착 이리와 이리와 오우 쉣 큰일 날뻔 여기 애들 엄청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잘못 들어온건 일단 여기서 조금만 있겠습니다 뭐야 모았어 아니 진드기 진드기 새끼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 캘 수 있는건가 이거 뭐 보호막이 되어있는데 깜짝이야 이 개새끼들아 봉인해제기 조각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드베르그의 봉인해제기 조각 이건 뭐야 드베르그의 봉인해제기 조각 야 내가 너희 아들 다 죽였다 이 개새끼들아 이거 뭐야 이거 아 뭐야 진드기 놔 놔 놔 놔 이 개새끼 왜 내 등에 붙고 지랄이야 이거 야 얘 내 등에 붙었어 로열 젤리를 챙겨 난 지금 로열 젤리가 더 중요하거든 아 여기서 로열 젤리 챙기는거구나 투스타 진드기가 붙으면은 쭉쭉이라 아 이게 부비부비야 아 이게 그 말하던 부비부비입니까 야 여기 투스타 있어 투스타 됐어 됐어 아 아 아 아 아 아 미안합니다 아 아 안 깜칠게요 미안합니다 안 깜칠게요 안 깜칠게요 안 깜칠게요 수고하세요 후 다시 들어가 봅시다 바로 앞에 있으면 어떡하지 Phi 피했구요 못피했구요 안녕히계세요 형님 너무 무서워 이마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가자 앞에 있나 없다 개새겨 있어 갑자기 옆에 문이 있길래 문을 열어봤는데 그니까 한마디로 설정이 지금 얘가 원래 드베르그의 그거였는데 이 추적자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지금 그거 한거죠? 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임마 잡기는 잡아야 되거든 저기 어디있어? 니 더듬이가 보인다 이새끼 아 왜 안맞아? 아 뭐야? 좀 죽어라 죽었다 오이씨 개무서워 뭐야 야 별 세개짜리 진드기다 아! 놔 이새끼야 됐다 일로 떨어지네 갑자기 이거 이새끼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 개자식들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봐야되요 와우 이씨 ㅇ 어 이씨 아앗 깜짝이야 아 근데 진짜 너무 무섭다 진짜 얘들 아 진짜 일을 갈았네 여기 떨어지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아 놔 이색끼야 놔 놔 이건 뭐야 잠깐만 뭘 버려야 될까 잠깐만 이거 뭘 버려야 되지 잠깐만 뭘 버려야 될까 다 필요한 건데 야 이거 고기 버려 꺼져 그렇지 아 이게 보물방이야 그리고 저 위쪽에도 지금 나무 문 같은 거 남은 줄기로 간 된 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쪽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로 가야 되네 피했다 임마 아 아 이거 폭탄 던져야 되나 수액폭탄을 만들어 와서 던질까 아 깜짝이야 이 새끼는 뭐지 등불 등불 달린 게 어디야 아 이거 이거 깨면은 그거 아니에요 드베르그 그거 아니에요 아 수르트링 힉 주는구나 맞고 잡았다 던져는 재료수급 아니냐고 맞아요 근데 지금 이번 업데이트가 내가 아직 아이템을 못 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재료가 지금 음식 재료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본 거라고는 음식 재료 뭐 따로 뭐 재료를 뭐 무기를 만들기 위한 재료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못 봤어요 아직까지 내가 못 봤어 던전 안에서만 나오는 재료를 먹어야지 해금이 쭉쭉 된다고 일단 한번 가봅시다 다른 데 가보자 여긴 다 뒤졌죠 가보자 여기가 내가 아까 갔던 곳이죠 아닌가 저거 뭐야 저거 뭐예요 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봉인을 문을 봉인하는 열쇠 문을 봉인하고 열쇠를 호강 냈다 여왕을 깨우지 말라 여기가 여왕을 부르는 곳이구나 자 일단 보스 지역을 알게 됐습니다 따뜻한 날